경상북도 구미스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농구 애들이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애들입니다 34세 청년 농부를 부자로 만들어준 이것의 정체 바로 사슴입니다 사슴 사슴 뿔이 나면 날수록 농부에게 큰 수익을 준다는데 사슴 사육의 주된 목적은 녹용 뿔에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과 근력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녹용 사육 과정부터 제조 과정까지 아낌없이 보여준다는데 사슴으로 연매출 3억을 올리고 있는 박범석입니다 사슴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3억과 박범석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은 금일 오후 2시 30분에 전격 공개됩니다